설악 만회 사상실 천선영회가 유심을 문의의 개간지로 재창간하고 이를 기념하는 시인 앙송회와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가을 하늘을 배경으로 랩과 합창 등 아름다운 시와 노래가 어우러졌습니다. 최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 둘, 셋! 구호와 함께 천이 거치며 설악 무산스님의 전신상과 스님의 시, 마음 하나가 새겨진 시비가 등장합니다. 풀꽃으로 유명한 나태주 시인은 무산스님의 시, 파도를 낭송했습니다. 밤붙도록 불경을 보다가 밤하늘을 바라보다가 먼 바다 울음소리를 홀로 듣노라면 천경 그 말론이 모두 바람에 이는 파도란다. 조정래 소설가는 무산스님의 작품이 문학에서 필요로 하는 요소를 모두 갖추고 있다고 극찬했습니다. 마음 하나, 파도, 이 두 시가 무산스님의 대표작인데 그 시를 읽어보면 문학에서 가장 기념하게 필요로 하는 조건들을 고로로 갖추고 있습니다. 시는 압축, 생략, 은유, 상징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약해야 하고 파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시비를 배경으로 귀빈들이 유심의 재창관을 축하하는 기념 케이크를 커팅했습니다. 저희 성북에 소재하는 무산소는 구청장으로서 잘 관리하고 앞으로 이런 행사가 우리 주민들과 함께 큰 축제가 되도록 열심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리가 앞으로 문학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사상과 철학, 인생을 어떻게 살 거냐 그런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배우고 하는 사전이 되도록 지금도 함께하겠습니다. 파란 가을 하늘 아래 시인들의 신앙송이 이어졌습니다. 이번 2023년 가을호 유심에 실린 시인들이 차례로 나와 자작시를 낭송했습니다. 대중들은 시집을 펼치고 시를 귀로 또 눈으로 음미했습니다. 신앙송회 외에도 행사에서는 다채로운 음악회도 진행됐습니다. 상월 청년합창단이 합창 무대를 선보이고 래퍼 치타가 이와 데뷔되는 어깨에 들썩이는 힙합 공연을 펼쳤습니다. 스스로 불자라고 밝힌 치타는 본인을 초대해준 데 감사하며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 같아 기쁘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 더해 선양회는 내년부터 무산상을 제정해 무산스님의 문학정신과 도전의식을 선양하고 발전시킨 문화예술인에게 표창을 수여할 예정입니다. BTN 뉴스 최준호입니다.